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목상담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포스코캠텍 6월 22일날 4만1350원에 매수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4만1350원이면 여기정도 잖아요 6월 22일 6월 22일이면 여기 자 그래서 닥터케이도 관심권에 넣어두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권에 있는데 자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추세 상단이구요. 추세에서 이제 끊는거 조금 눈에 조금 들어오실겁니다. 이런식으로도 되고 나머지 별로 의미 없어요. 지금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항권은 자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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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아 길게 길게 놓고 보면 자 상승을 쫙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충분히 어느정도 받았어요. 자 가격 조정도 받았고 기간 조정도 어느정도 받고 다시 턴 하려는 모습 에서 지금 이제 매수가 자 들어갔는데 자 여기 지점이 쪼끔은 빨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닥터케이가 관심은 있는데 별로 이야기 안하는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자 여기 부위면 지지선도 있긴하나 뭐도 있다? 여기 위에 저항선도 있다. 그래서 가면 자꾸 밀리잖아요. 여기 저항 받는거에요. 그러면 가도 어디까지 뺏기 못가느냐. 단기적으로 4만6천원 정도 밖에 못간다는거에요. 거기 가면 위에 하락하는 추세에 추세선이 이렇게 있구요. 볼린저 밴드도 있구요. 여기 저항도 있는거에요. 그래서 여기 단기 고점대다 저기가 단기저항 때다 강한 저항이다. 제법 하락추세와 횡선의 추세가 겹쳤기 때문에 제법 강하다. 그럼 지지권은 어디냐. 여기가 지지권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지지권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러나 조금 빨리 들어간 경향이 있다. 지금 잠깐만 수익권이잖아 지금 3천원 정도 2천 얼마 벌었으니까 2천 얼마면 한 5% 정도 5% 좀 안되겠네. 그죠? 4. 몇% 수익권인거 같은데. 자 단기 목표치 여기를 잡으십시오. 4만7천원 인근으로 잡는데 자 여기 인근 가서 이런 모양 나오죠. 이런 모양. 엄봉. 여기서 강하게 양봉 나오면 이렇게 강하게 양봉 나오면 별로 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빵빵빵 키우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잘 안될 것 같지만 왜냐면 하락한 추세선 그렇게 쉽게 안 뚫힙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 가서 이렇게 윗골이 닳거나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엄봉떠리지를 폼 잡잖아요. 그럼 적당히 챙기십시오. 절반. 그럼 또 어떻게 한다? 밀리면 이제는 4만4천원 때 밀리면 다시 사서 위로 또 여기 4만7천5백권 가면 또 한 번 밀릴 수 있거든요. 또 챙기세요. 절반. 그래 왔다왔다. 절반은 한꺼번에 던질 필요 없어요. 여기 인근이 탄탄한 지지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던질 필요 없고 그리고 적어도 본인의 매수가는 탄탄한 지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손실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본 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팍 깨는 거 말고 그때는 손절해야 돼요. 여기 깨고 나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탄탄하게 받치고 돌파 시도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밀려도 여기는 좀 잘 안 밀릴 거기 때문에 이래 이래 하다 위로 올라가면 수익이 조금 더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뭐 크게만 밀리면 적당하니만 움직이면 위로 올라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인근이 저항권이다. 거기에서 절반 정도 팔아먹고 절반은 다시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요. 그래서 매수 시점만 조금만 더 잘 잡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잘 하실 것 같네요. 다 지워버리고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보면 비교적 고점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월봉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60일이 중요합니다. 60일이. 이렇게 가는 추세를 안 깨야 돼요. 이렇게 가는 추세를 안 깨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위에서 이평성 60일 인근이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가 너무 저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추세선하고는 이평선하고 매치 안 되는데 적당하니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부분 60일하고 매치됩니다. 얼추. 그러면 어디가 중요 라인이다?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강한 여기 깨면 안 되는데 깼기 때문에 강한 넥라인이다. 44,000원대 이해되시죠? 여기 가면 강하게 밀릴 겁니다. 그래서 종고점이 있죠? 그러니까 밀리잖아요. 그냥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추세가 딱 깨지는 지점입니다. 여기. 여기 인근에서 자꾸 밀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밀릴 가능성 높아요. 여기. 정고점 인건데. 여기. 그러면 갔다가 좀 밀렸다 왔다 왔다 하다가 셀트리온처럼 뚫으면 그때는 이제 따라가도 돼요. 그때는 계속 치고 박고 치고 박고 하다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뚫어야 여기 위에도 뚫을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껐지만 여기서 보면 아 그것은 적용하기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저항대를 돌파한게 컵습니다. 본인 매수가 정도까지만 지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진수님은 본인 포트폴리오 상담 좀 해 보려고 하니까 다 올리기 시간 안되면 먼저 하나하나씩 올리세요. 그럼 내가 이야기 해 드릴 테니까 자 빨리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채팅방 오신거 환영합니다. 자 지금까지 본인이 저에게 보여줬던 그게 단발성으로 안 끝나고 지속적으로 가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자 저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해서 함께 하겠다. 예 함께 하십시오. 선생님 조금만 제가 조금만 하면 선생님 잘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터무니없는데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여기는 조금 빨라서 그렇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조금 빠르다는 겁니다. 올라타고 난 다음에 눌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게 닥터케이가 강조하는 가격을 좀 더 주더라도 자 그래서 여기에 뽑아 놨지 않습니까. 일단은 닥터케이가 관심있게 되지도 않은 종목은 여기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자 요거 딱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때 딱 오르라고 지금 딱 보고 있는 겁니다. 모양 어느정도 만들어 놨어요. 손실보다는 수익 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이마트 같은 것도 사지는 않지만 주가 종목으로 딱 해놓은게 이거 시장이 나빠가지고 6%가 더 밀려서 그러는데 6% 치고 하고 한 번 더 치고 하고 서서서서서서 밀리면 2평선 이렇게 어느정도 돌리면 사하려고 대기중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 많이 봤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사과 여기서 팔아먹고 닥터케이 특징이 있습니다. 펜 놈 팝니다. 펜 놈만 팝니다. 아이씨 말이 안되는 펜 놈만 팝니다. 닥터케이 특징이 그러면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지지저항 때 제법 맞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확률 높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서부터 사 올라가고 여기서 사고 팔아먹고 계속하다가 여기서 사고 또 팔아먹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게 훨씬 낫습니다.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형 우량주가 더 좋다. 그리고 닥터케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진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어저께 이거 삼성전자 살 수 있었거든요. 제가 다른 종목에 집중한다고 다른거 돌리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여기 44,000원 초반과 여기 6,000원 나이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여기 삼성전자는 분할로도 접근 가능해 보이네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게 좀 이거 뭡니까 기가 내국이네 수급이 조금 별로여서 그렇지 그렇다고 지금 사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 여기 단기 박수권 이룰 가능성 좀 있다 지금 종목 분석하는 거예요. 올리실 때까지 다른 분들 질문이나 이런거 올리실 때까지 제가 분석을 해보면 삼성전자 여기 단기 박수권이다. 여기와 여기 단기 박수권이다. 여기 안에서 왔다갔다 할 방수는 없다. 그러나 닥터케이가 큰 틀에서 시장이 페이크였다면 밑을 깹니다. 그리고 44,000원 위협하면 참 곤란해져요. 진짜로 시장 박살나잖아요. 이거 절대 못 갑니다. 삼성전자 왠지나 아시죠? 자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큰 거래를 하는 기관외국인들은 바스켓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목을 몇 종목을 이렇게 딱 줄여가지고 바스켓을 구성한다 그러거든요. 기계가 돌아가요. 기계가 그것이 프로그램 매매거든요. 현선물 간의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알아서 자기가 매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계가 돌아가는데 밑으로 깨지잖아요. 무조건 자기가 기계가 팔아버려요.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그널이 나오면 삼성전자가 암만 실적 좋아도 예를 들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겠으나 시장 깨지면 이건 무사하지 못하다. 그러나 여기 여기는 좀 지지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바로 SK하이닉스하고 비슷한 전법이었거든요. 굳이 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안 사는 이유는 그럼 한 바구니에 포트폴리오 많이 담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IT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한 거는 출세가 좋잖아요. 그래서 닥터K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말한 적 별로 없을 거예요. 최근에 여기서 말 많이 했어요. 5만원 4만9천원 살 수 있고 5만2천원 이 정도로 치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어떤 분이 그렇게 채팅 남겼어요. 얼떨결에 수익난 1인 그냥 낮에 못보니까 4만8천원 9천원 되고 5만2천원 예약매도 해놨더니 그냥 권력을 지어가지고 이유도 모르게 수익났다 이렇게 채팅 남긴 분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앞전 방송에 보면 5만4천원 못 넘어간다 그랬어요. 한번 돌려보시면 나와있습니다. 5만2천원 까지 정도 목표치 정도는 5만4천원 넘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래서 자꾸 큰 흐름을 보는 걸 자꾸 해야된다. 여기 여기 진짜 중요한 날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6%올랐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정확하거든 기억이 8.7%였네. 그죠? 보이시죠?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갑자기 삼성전자가 팍 양봉을 세웠어요. 매수세는 개인이었거든요. 이 날요. 갑자기 푹 빠져요. 자 딱특히 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월 30일이죠. 한번 봅시다. 1월 30일 6개월 외국인 안 사고 개인이 샀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때 그렇게 봤어요. 1월 30일 30일입니까? 31일 1월 31일 봤죠? 자 이렇게 그 상황을 기억해놨기 때문에 해놨기 때문에 저 기억을 해요. 이 날 6% 바악 하더라구요. 했죠? 삼성전자가 6%가 뭐 장난입니까? 그래 승인이 어 주말 잘 보내고 와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했어요. 삼성전자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즉시 바로 빼버렸어요. 이야 그 순간 삼성전자 별로 딱 바로 진지합니다. 그게 반대로 개인이 사는게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서 이 길을 그만큼 띄웠다. 그러면 밀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딱딱 다음 추세에 좋게 올라갔을 거에요. 그때 무슨 뉴스인가 있었어요. 바로 밀려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 좋습니까? 비리비리 하잖아요. 다행히 추세 이렇게 돌리길래 닥터케인은 언급한 이유는 항상 일정해요. 이렇게 돌려냈기 때문에 그리고 하단 추세선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인근 가장 중요한 인근은 5만4천원 못 뚫고 간다. 그걸 딱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치고 박고 해라. 적당히. 그러거나 여기부터는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손절라인 확실하게 드렸고 이거 깨지면 손절.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선 이런 거 잘 끌을 줄 아시면 상당히 트레이딩 하는데 기준점이 확실해진다. 이거 반드시 공부하십시오. 선생님 규 선생님 오늘 숙제 지지와 저항 추세선 끄는 거 기초 강의에 가면 있습니다. 앞부분에 중요하니까 앞부분에 있다 그랬어요. 지지와 저항과 추세선 오늘 꼭 공부하십시오. 우리 밑에 간단하게 댓글 달아 놓으십시오. 공부했는지 체크합니다. 본인한테 도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잘 안 깰 거예요. 아마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금 있으시면 여기도 지지했고 여기도 지지했고 단단하게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옛날 주가로 220만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등주인데 자 280 얼마도 갔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 빠진 겁니까? 지금 빠졌잖아요. 60만원 여기가 220이라 치면 그럼 여기가 230이라 칩시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니까 대형우랑주 50만원 같으면 지금 몇 프로 빠진 겁니까? 280에 50만원 같으면 18%는 이 정도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법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위협할 가능성이 조금 비교적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44,000원권 정도는 여기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 그렇게 했고 44,000원 정도 몰라 44,000원 여기 인근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44,000원 정도면 한번 사보겠다. 여기 지나서 그래서 여기를 탁 깨어도 아마 좀 들어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뭐 방송 들으신 분들이 만약에 참고를 하고 싶으시면 자 이거 강한 지지권이긴 하나 시장이 팍 깨지면 이 밑으로 깨지면 44,000원까지 정도는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한 번에 사는 거 말고 한 두 번 정도에 나눠서 산다면 어저께 살 수 있었겠죠. 어저께 한 번 정도 사고 만약에 깨지면 좀 더 지켜봤다가 44,000원대에서 양복 넣으면 지지된다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사고 그리고 그때 반등 시도 나오다가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적당히 끊으면 손실폭 줄어들고 잘한 플러스 끈도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까지 잘 못 썼다면 내일 적당하게 여기서 버티내면서 적당하게 있으면 한 번 정도 뭐 입질매수 정도 3분의 1 정도 한번 들어가 볼 필요 있다. 그리고 아까처럼 만약에 깨지면 여기서 또 한 3분의 1 정도 그래가지고 이거는 깨지면 안 좋은 거니까 깨졌으니까 만약에 올라오면 아 손실을 짧게 하든지 짧게 끊어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 44,000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 이렇게 한다면 삼성진자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이제 공식적인 방송 그만하고 뭐 간단한 이야기 나눌고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토요일인데 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아 닥터 K 공부거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많은 거 얻어갈 수 있는 방송이다. 자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꼭 하시고요. 지인들에게 SNS으로 아 주식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면 추천하십시오. 반드시 도움되는 방송이라는 것은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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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